누구세요? 누구시냐고. 내 동생이랑 내 형. 뭐야 또 이건. 시간 좀 있나? 왜? 어디 나와서 한 닭가리라도 하게? 얘기 좀 하게. 무슨 얘기? 나도. 무릎 꿇은 척 있어. 뺨도 맞고. 욕도 맞고. 그 와중에도 다행이다 싶은 건.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. 아무렇지 않은 척. 머물고 사들고 집으로 갔어.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고. 더 줘? 응. 괜찮아. 그래. 아무 일도 아니야. 내가 무슨 목욕을 당해도. 우리 식구만 모르면 아무 일도 아니야.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. 식구가 보는 데서 그러면 안 돼. 식구가 보는 데서 그러면. 그때는 죽여도 이상할 게 없어. 야, 왜. 왜 안 맞냈냐고, 이씨. 미친 너희 내가, 이씨. 이씨. 듣지도 못하는 너희네가 빠져만 한다고. 빚쟁이 주제에 애는 없게 키우고 싶냐. 그런 말로 빚을 벗던 것만. 아이씨, 말 더럽게 많네. 그래서 뭐, 뭐 어쩌라고. 우리 엄마가 봤다고.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. 우리 엄마. 안녕하세요. 우리 엄마. 그날 죄송했습니다. 제가 요새 되는 일도 없고. 술도 좀 마시고 했어서. 죄송했습니다. 들어와요. 밥 먹고 가요. 아니,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밥 먹고 가지 왜. 내 미쳤어, 새끼야? 내가 이딴 거 들고 가서 사과하게? 내가 알았냐고. 그 노인 내가 봤는지 어쨌는지. 그리고 내가 무릎 꿇으려고 그랬어? 지가 꿇었지?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래. 진짜 못 가겠냐. 못 가, 이 새끼야. 안 가, 이 새끼야. 아, 이 미친 새끼. 이거 완전 웃기는 새끼네. 연장까지 갖고 왔냐? 아, 좀 더 큰 거 가져오지. 그거 갖고 뭐 인형 머리라도 뽀개겄냐? 매장제. 야, 뭐 하는 거야? 벽돌. 야. 야, 그만해. 콘크리트. 콘크리트, 콘크리트. 콘크리트. 콘크리트! 콘크리트 여기 뚜라냐? 지진 견디라고 해 놓은 거. 너 날락날락 펴날라고 건물 척추뼈 날려? 아, 천장은 뚫어서 계단 내고 보슬라보 다 잘라먹고. 너 옥상도 잘 만들어놨더라? 나무도 신고. 옥상을 설계할 때 하중을 적게 잡아. 뭐 있을 게 없으니까. 근데 거기다 흙을 1미터씩 쌓아?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산풍이 무너진 거야! 예은비야. 너 뭐 건축사야? 구조기술사다. 야, 구조는 해변이라고 하세요, 새끼야! 야, 무식한 새끼야. 너 프리즘 브레이크는 안바냐? 석호필 직업이 구조기술사야, 건물 구조! 스트로크스라인진이야! 네 건물이 몇 철하고? 돌아와, 다 이렇게 흔들어왔을 거고! 그 많은 건물 죄다 벌금 때려 맞고 원상복구 명령 떨어지면 넌 새해 됐어, 새끼야. 과일 바구니 들어. 들어! 들어!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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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